자 또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주 오늘은 무슨 날인데 부자 사주를 하게 되네요 화훈에 발복할 명조라고 하고 내용을 보니 남자가 49세 본명은 치공인데 정미대원부터 발복하여 을미년에는 750병 대지에 공장을 지어 입주하는 명이다 47세 정미대원부터 화용신이 힘을 얻어 발복하게 되었다 뭐 이런식이에요 근데 왜 이제 정화용신 이라는 것은 설명이 없는데 뭐 두고요 자 이제 봐봅시다 왜 도대체 부자가 되었는지 그것도 정미대원에 그러니까 사실 이 정미 임자는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왜냐면 자오래 자오래 뭐가 필요하다고 병화요 그죠 왜 병화지 자수는 임수가 개수로 빵 터져야 되잖아 그러면 뭐라고 이거는 발산작용 그럼 발산작용을 촉진하는 글자는 개수밖에 없네 아니 병화밖에 없네 병화가 있어야 되는데 임수가 있네 그런걸 잘 생각을 해봐요 그렇잖아 자 자수가 필요한 시공은 병화다 고로 병자다 이렇게 간지가 되면 적합하다 그런데 요 병화가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있다 정반대편 에너지인 임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지 엿된거지 그렇잖아 병자로 있으랬더니 병자는 커녕 임자로 있네 두 번째 자수에 똑똑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신유 이런게 있어야 되잖아 단점은 뭐다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것이 경 신유경 이렇게 흘러가 거로 무언가 똑똑한 흐름 이건 맞죠 그죠 자 여기까지 보고 그렇다면은 이 정미 임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야 왜 부담스럽냐면 첫 번째 임수가 아니 자수가 필요한 병화가 없고 두 번째 자수에 풀어져야 될 신유가 없잖아 신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지 정신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에 만약에 미가 유금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정신임 정심자 이렇게 되잖아 정요임 정요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나중에 퇴기를 하거나 내 자식을 낳을 때 이런 걸 이해를 한다면 자식 새끼 어려서 고생 안 시키려면 이렇게 나면 안 되지 그죠 근데 병자 오른은 없어 아니면 정요년에 낳거나 못 기다리겠는데요 그럼 할 수 없고 하여튼 이런 배합들이 요렇구나 특히나 잠이 이렇게 만나면 미토가 이 청정 수역인 자수를 어떻게 한다 열을 얼리고 탁하게 해 버려 그러면 당연히 이 자수는 망가져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리고 천간에서 이렇게 정임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뭐라고 정 임정미 임정기 아니 정축 임정기 이거 뭐라고 내부의 축적 에너지 그리고 집중력 그죠 고로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집중해서 뭔가를 꼴또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기술자 근데 왜 기술자냐 당연히 정임합 이지만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요 이제 여기를 분석을 했으면 이제 자 정미 임자 여기까지 분석을 했으면 자 이제 일간을 대입해 보자고 또 일간 대입해서 또 아 편제격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무토가 임자를 만나서 할 일이 없다 어두운 밤길을 걷잖아 그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왜 무토는 사계도에서 을계무 변경 이래 가지고 봄 여름에 을과 경을 키우고 확장해야 되는데 먼 뜬금없이 임자월에 태어나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꽁지락꽁지락 거리고 있잖아요 꽁지락꽁지락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이제 어떻게 그 속에서 돈 벌어 보려고 그러니 초년에 발전할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럼 시절도 이렇어 어떻게 되겠어 부터는 뭔가 고향을 떠나서 해외나 타양에서 기술자로 고생하면서 이런 개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도 꽃피는 범위 30대 이후에 오긴 오네 이렇게 되죠 여기서 보니까 37 2점이 오잖아요 맞죠 여기에 을계무 다 있잖아 그러면서 임자가 그래도 진토 안으로 들어와 자 그러면 이때부터 발판에 여기서 뛰어놀 수 있는 무대가 생겼다는 뜻이고 자 정미대원이 오니까 아니 정미대원 이전에 원국은 여기를 지나가요 이제 신유 근데 여기에서 정미 이것이 놀고 있다가 어떻게 되지 정신임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어 그런데 이거를 신약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구조가 정관에서 분명하게 정신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거야 시조 여기에 신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잘 보면 적어도 격하고 있든 말든 간에 있는 글자의 에너지들은 서로 보이지 않게 반응하고 있다고 아니 우주 전체가 하나요 서로 다 와이파이가 다 연결되어 있어 라고 하는 판에 기꺼 사주 팔자에 이것이 저기 여덟 글자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격한다고 서로 극하거나 생하거나 합하거나 이러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황당하냐고 이때 정미는 당연히 신유를 보면 열을 가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정미 할 일은 신유에 열 가하는 거거든 그쵸 그리고 좋은 점은 또 여기 한방이 있는 사주라는 게 여기 진유 그죠 그러니까 한방 부르스가 있다 이런 식이 사주를 분석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에 입각해서 하면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아 이렇게 쭉 하다가 여기서부터 좀 편해지기 시작하고 무대가 마련되고 여기에서 열매가 열리고 열매가 열리면 뭐 크게 뭐가 없는데 딱 정화가 정신임 3자조합을 그러니까 딱 저기 들어오자마자 지금 47세인데 49세에 이제 공장을 750병으로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